그래서 생방송을 끝내고 보란이가 오느라고 좀 눌렀습니다. 마지막 앗타임에 우리 트니트리 선생님이 애들하고 재미있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 기분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수나스 어린이마을 홍보대사 변재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원장님 단전 중이십니다. 저당 15년이 30 몇 년 늦은데요. 그중에 13년을 저랑 함께한 남편은 아닙니다. 남편이 다 셋이 와요. 네. 여보 이리 오세요. 우리 여보가 사투리를 써서 좀 말이 많이 늘립니다. 이야기해 주시고. 자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퍼센트에 나온 것 같아요. 아침에 인사를 드렸고 오늘 낮에 한 번 인사를 드렸는데 아마 제가 이런 준비를 했지만 아침부터 귀한을 봅니다. 귀한을 봅니다. 연대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좀 놀기도 하고 음식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준비를 또 놀이비고 경비하고 연대사님이 준비를 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좀 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또 아이들이 웃음 속에서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2일날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주일 전인 오늘 모인 이유 아십니까? 아시는 분? 다 선물 나옵니다. 아시는 분? 저요? 네. 합니까? 실제 어린이 마을에 와서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고 이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빠가 훨씬 더 나와요. 아 진짜. 아 더웠습니다. 저 아직 테이크. 여기 벨트하네. 벨트. 벨트. 이거 보시면 아시죠? 제가 오늘 이걸 완판으로 왔거든요. 세 박스 받았습니다. 자, 오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른 프리마켓이에요. 제가 그분을 향후 파기 위한 장소의 역할 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러브 프리마켓은요. 누구와 함께하고 또 그 행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 행사도 알리고 그 행사도 알리고 그 행사도 알리고 동시에 그 기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거고요. 자, 우리 아이들 티켓을 갖고 있나요? 네. 제가 너무 뽑을 거예요. 자, 이제는 손에 들고 있는 건 잘 보시면 됩니다. 아! 재밌어요. 두 개 있어요? 욕심중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세 개 두 개 있어도 돼요. 하지만 중독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노란색 티어스 입고 계신 분. 일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누구요? 네. 어? 예서. 김. 예. 김예서. 안녕하세요. 오늘 모델이 좀 되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우. 우리 예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완성인데요. 우리 예서, 혹시 모델처럼 워킹을 할 수 있나요? 여기를 가서요. 펀밧이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내려가세요. 우리 예서가 쓰고 있는 덜뻔 플러스가 여러분도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엄마를 쓰지 맙시다. 자, 오케이. 자, 부탁드립니다. 박수. 우리 예서가 예쁘게 쓰고 있는 리스탄 플러스. 뭐, 남자는 보라색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자는 핑크로 하시면 됩니다. 어우, 예서야 너무 이쁘다. 우리 예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맘에 드는 거 있어?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맘에 드는 거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있습니까? 네? 그러면 리스탄 플러스 이 포켓만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하겠습니까?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자, 가져가시고요. 그래도 그냥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아시고요. 자, 아셨죠? 이겁니다. 없습니다. 137번. 137번. 누굽니까? 누굽니까? 없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리고 39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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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리스탄 플러스. 자, 손바스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티킹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쌩고 나가야겠다. 와아아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요 브랜드 중에 챔뿌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이 가방이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200만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럭히드로 쏘겠습니다 22일 날은 제가 이런 4라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서 제가 키보드를 만들어서 옥션으로 키보드를 만들어서 제가 내놓겠습니다 저 매드에서 500만원을 버는 게 저의 루프입니다 자, 세모예요 여러분 루프 잘했지만 그리고 포지나 안쪽으로 빨라지니까 겉리 이쁘다 스톱 우리 엘플리 포프에도 얼마나 지목됩니다 엘플리 워낙은 그냥 엘플리 취미되는 거예요 자, 뽑겠습니다 뽑겠습니다 예스 27 아 야 누구야 와 예스 예스 아 우와 야 자, 대신 대신 빌려있어요 이 가방 탕드니까 잘하는 거 너 언제 컸냐 안녕 엄마 줄래요 어 어 안녕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잘했어 됐습니다 효자다 효자 우리 우리 홍보대사 딸래미터 계셔가지고요 지하 올라오세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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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다섯 번 뽑겠습니다 지아, 이렇게 스마일 스마일 오케이, 갈게요 작년이랑 14번 14번 101번 101번 없습니까? 101번 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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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오세요 오세요 91번 예 그리고 8번 8번 빨리 4명 4명 되었습니다 26번 26 맞습니다 선물 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델로 서주신 분은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 워 10살 10살을 입을 수 있어요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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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앉아서 먹어요 자 요리 스타일 요거와 함께 이번 신화에 탈을 신는 날 우리 그거 있죠? 할로윈 파티 할로윈 파티 때 까만 터틀넥을 딱 입고 이것만 딱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인어공주 얼마나 예뻐 내가 한 번도 못 입었다? 네 못 입었어요 자 하겠습니다 축하해 40번 프리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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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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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キーヤーワー! 귀여워 잘 어울리니까? 네 자 그럼 입어요 리메 파트까지 뭘 입으시겠습니까? 네 꼭 입지 말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리메테이버를 드리겠습니다 리메테이버를 자 189번 예스 예스 예스